일본은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지만 얼마 전엔 후지산 바로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서 지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주파 지진 등의 분화 전조 현상에 대한 주장으로는 후지산의 지하 약 20km에는 고온의 액체 마그마로 채워진 마그마 덩어리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것이 지표까지 올라오면 분화가 시작된다는 주장입니다.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은 인체에 느껴지지 않는 작은 지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저주파 지진은 잠시 쉬고 있던 마그마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주파 지진과 같이 암석이 깨질 때의 부분이 아니고 후지산 지하에 있는 액체 등이 흔들리면서 저주파 지진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주파 지진은 마그마 활동 초기에 반드시 일어남으로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후지산의 지진에 대하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 즉 고주파 지진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후지산이 고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의 화산성 미동이 빈발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화산성 미동은 화산 폭발 직전에 예측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화산성 미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수시간 내지는 며칠 내에 분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아 강력한 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에너지는 엄청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과거와 같이 대지진 이후에 후지산이 폭발할 확률이 높기에 먼저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하지만 대지진이 없더라도 가령 북마리아나의 해저화산의 마그마가 이동하여 후지산의 영향을 주어서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산 분야 저명학자인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여서 사실상 분화가 스탠바이에 놓여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가마타 교수 개인의 주장이지만 이분의 주장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마타 교수의 주장처럼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지카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크게 흔들리면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지산 지하 20km 지점에는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있는 마그마류가 있으며 이 마그마가 움직이면 마그마류 상부인 지하 15km 지점에서 저주파 지진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마그마의 유동성이 더 높아지면 강력한 진동에 고주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지상에서까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